2명 저기 또 2명이 빠진다는데 저기 7명인데요? 3명 온대요 네 저희 바로 공격 갈게요 한 문 정도만 맡아주세요 아 너무 빠르다 괜찮아요 무조건 공격하면 이득이에요 아이고 어 무황님이 매너 왔어 팀찍기였잖아 왼쪽에 매너합니다 라이트 왼쪽 매넘 들어갔어요 스폰 되시는 분 계속 스폰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매넘 하나 막으러 갈게요 2명 공격하고 있거든 아니다 나머지는 계속 스폰으로 가세요 제가 수비할게요 하마님 조심 하마님 달려요 달려요 가무도 없어요 달려요 오씨 하마님 저한테 뒷버시 나이스 š 하수 하수 여우빈 시fen 퓨 사마anu 못먹었어요 강운이 뭔지도 몰라요 저 왼쪽에 4명있어요 네 지금 공격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시고 공격과하세요 저 왼쪽에 2명 무왕님하고 공격과 하고 계세요 저 깃발 2명이요 2명 오고 있어요 공격 맨하면 페인트로 컷할게요 아이씨 수비 수비에 가야되나요? 수비 지금 3명 뚫렸어요 3명있거든요 다 수비하러 가진 마시고 지금 2인원만 가세요 나머지 분들은 공격과세요 지금 공격 잘되고 있나요? 나이스 맞춰받았어요 공격보고 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아니다 지금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적들 없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깃발 먼저 잡으면 되게 유리하니까 깃발님 옆이요 옆 나이스 네 봤어요 나이스 템페스트님 또 맨암 그 템페스트님이랑 하마라디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압박을 해주세요 둘이 뭉쳐다니든지 아니면 따로가든지 해서 맨암 하나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공격과주세요 지금 저희 스폰이 다 어디에 계시죠? 아 이래 아 그래요? 아 됐네 됐네 이대로 가시죠 수비하지 말고 그냥 가시죠 신났어 도끼 맞죠 내가 맞았네 아니 내 근원상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깃발 맞았다 스폰 되면 깃발 막으러 가세요 다이스 깃발 못한다 대각선으로 가네 4명 와라 4명 오른쪽에서 바로 안달리니 나머지 분들은 공격하러 가세요 공격 지원하러 가세요 그냥 공격 지원하러 가세요 그냥 빗발 버리고 한 명 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아 이런 다 왔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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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 수비하러 갈게요. 가서 공격하세요. 지금 저에게 수비 수록이 너무 걸려있거든요. 아동님 뒤에 두 명 있어요. 야 서포터로 갈게요. 나이스. 왼쪽은 매나. 들어와요 지금. 나이스. 왼쪽이요. 나이스 셋. 아이고. 나이스. 클라우드님 뒤에 하나. 나이스. 공격 가시면 돼요. 인기 빨리 뺏겠다. 적 리스폰. 다섯 명이요. 네 다들 공격 지원하러 가세요. 리스폰 되시는 분들. 다섯 명이요. 아 참 조심하시고. 아 이거 잡힌다. 맥정매나. 깃발 잡았어요. 아이고. 오. 나이스. 테크님. 나이스. 지림. 공격왔네요 두 명. 예. 아 뭐야. 아 뒤에. 아. 깃발 지금. 까마님이. 까마님이 처리. 처리해주실거야. 안되네. 막으러 가요. 이거 3명 좋아요. 3명. 까마님이 저 따르러 가요. 네 따르러 가요. 아뇨 저 리프 감수하면 안돼. 안좋으니까. 공격하겠어요. 오른쪽 길목 막아주세요. 오른쪽 길목. 소빈. 뚫렸어요? 뚫렸네. 곧.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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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잘랐네. 잘랐네. 나이스. 다들 서포터가세요. 한패님이 매남이라 되게 빠르다 오 깃발 모두서 서포트 해주러 가세요 왼쪽에 빵빼면 괜찮아 괜찮아 끝났네 왼쪽 다들 왼쪽으로 달려가주세요 저 스피 막으러 수리랑 쟤네만 막으면 끝나요 끝났네 다음에 뭐였지 LTS였죠